공병호 TV의 공병호 그것은 언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가 아주 부족한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고정관념 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잘 알고 지내는 고위공직자로서 이번 선거에 당선된 한 분의 메일 을 받았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려면 결국 손발인 공무원 을 공모한 다음에 어려운 범죄과정을 거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정치인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분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오프라인입니다. 아날로그 세계입니다.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는 단 몇 줄의 프로그램 조작으로도 선거성부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유권자 가운데서 262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66.22%입니다. 이 가운데 사전 투표에 1174만 명 26.69%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 1451만 명 39.51%입니다. 모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그대 표본 집단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집단입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표본 집단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을 구독자 가운데 한 분인 솜사탕님이 덕표율 분포 시각화 결과라는 그래프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탐구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범죄자가 남긴 일종의 지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일 덕표율 그래프입니다. 253개 선거구입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통합당입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덕표율이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0에서 1.0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은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덕표율에서 가장 많은 빈도가 발생했는가. 253개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서. 특히 0.4에서 0.5, 가로축의 0.4에서 0.5축에서 덕표율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전국의 지역구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민주당의 당일 덕표율 그래프 푸른색과 통합당의 당일 덕표율 그래프 붉은색은 평균적으로 유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덕표율 평균값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두 집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일 표본 집단도 그렇고 통합당의 단일 투표 집단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평균값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점점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모양의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통계입니다. 당일 덕표율이 각각 500만 명 이상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규분포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계는 과학입니다. 당일 덕표율은 정상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한 500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통합당 지지 당일 투표 그리고 민주당 지지 단일 투표 샘플 집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종모양의 정규분포에 접근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시죠. 사전 선거 덕표율 분포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목하는 것이 바로 사전 선거입니다. 보라색이 민주당입니다. 붉은색은 통합당입니다. 여기서 가로측은 덕표율을 나타낸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0에서 1.0으로 이렇게 가로측으로 포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덕표율이 높은 집단이다 이렇게 선거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로측은 상대적인 빈도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느냐를 숫자로 드러낸 겁니다. 사전 선거에서도 양당의 표본 집단 수는 각각 500만 명이다 엄청나게 큰 그런 표본 집단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표본 집단이 만들어낸 통계적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민주당의 평균값이 통합당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통계적 조작이나 통계적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보기 드문 통계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범인이 남긴 이와 같은 지문이 특이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이유를 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통계는 과학이기 때문에 통계에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히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일 득표율 그래프와 사전 득표율 그래프를 상호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당일 투표율 그래프입니다. 분포입니다. 정상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사전 득표율 그래프이자 비정상 상태입니다. 두 포본 집단은 모두 500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크게 이상한 점은 사전 선거 득표율의 그래프에서 0.5 가로축의 0.5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에서는 x표가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왼쪽에 거의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다른 그러니까 500만 정도의 거의 비슷한 표본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마는 당일 투표에서 보인 그런 선거에 대한 선호도하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에서 보인 선호도가 너무나 다르게 된 겁니다. 당일 득표율 분포는 정상입니다. 사전 득표율 분포는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통계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지울 수도 없습니다. 범죄자가 남긴 이런 흔적에 눈을 감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무지하거나 둘째 오만하거나 셋째 의도가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보인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지지율 빈도 변화에 이것을 반드시 의심을 가져야 되고 과학적으로 추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통계적 개입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전지를 중심으로 투표함을 다시 개봉해서 재검수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분란을 봉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적 양식을 미뤄볼 때 이처럼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분포를 보인 것은 반드시 규명돼야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4.15 선거에서 바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사고도 남은 합리적 의심 그 이상 이상 이상의 그런 증거물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